이거 17,000원짜리 해피 워스웨이인가? 그냥 위 메이크 풀풀 해피 17,000원짜리 앙크림 케이크를 받았어요 베라를 페달로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나벨 어린이가 뭐라고 쓰이는거야?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 샷 잘 못했는지 확인해보시라고 열어놓지 맛있겠다 살찌 됐는데 오늘 엄청 그래도 사준거만 먹어야 맛있게 되는걸요 이름이 미니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래요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 저렴한 영어 발음 저렴한 영어 발음 대박 예쁘다 미쳤는데요 비주얼 대박 손에 담아 손에다가 노고문이 뭔가 바닐라 케이크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는게 되게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 숟가락으로 빠라바람밤 빠라바라바밤 잘 먹어야지 여기 우울했는데 잘 됐습니다 맛나게 먹을게요 되게 힘들게 생겼어 음 위에는 초콜릿 밑에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 써있구요 안에 갈라보면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해서 좀 잘라볼까요 바닐라 맛이랑 약간 민트 맛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소다 맛? 안에 초코 맞네요 그리고 위에 초콜릿 안에는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음 크림 느낌이에요 바닐라 크림 생크림 느낌에 코팅되어있고 초코맛 아이스크림맛 그리고 파랑색은 소다 맛 맛있다 음 맛있어 살찌겠네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이쁘신 것 나름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강추인데 아까? 달달하다 애기들 좋아할 것 같은 맛 어른들도 괜찮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아이스크림 뭐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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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ivate 추억 담당 야장 음 오 다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